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,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하시라.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론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감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,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,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셨으므로 성경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.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나 하며,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랑 하며,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관리에서 나오겠느냐. 우리 중에서 아예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와 함께 하시니, 우리 중에서 아예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와 함께 하시니,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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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